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 굉장히 되게 풍미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제가.. 그.. 바디 미스트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입는 향수! 이걸 어떻게 가현이라고 보시지? 진짜 실전 리뷰를 한번 가볼게요 몸에 그냥 뿌린다라 프리지아에 포근하고 은은하게 표현한 비누 향 온몸을 감싸 안아주는 깨끗한 향기 속으로 당신을 초대할게요 불어있어 있는 나만의 향 R2 바디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건가? 아 몸에 뿌리는 거라고? 어? 어머! 어어어어어어어 아 왜? 아 왜? 아 왜? 벗는 바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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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 등등 리얼로버어 다 물어보겠습니다 아... 어느날 냄새나네 비누 비누 냄새 온 것 같은데? 귀여운 냄새 네 뉴럴 아.. 아.. 좀 뭐.. 내가 그 어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바디미스트.. 유래미한 냄새.. 정혁이가 뽀뽀하면 하죠? 여러 느낌인데.. 왜? 뭐 뿌렸냐? 오! 냄새 좋다! 냄새 좋아? 응 야 오랜만에 돼지 냄새가 안 나네? 아.. 수채 들어간 것 같아 뭐? 바디미스트 기자도 뿌려도 해놔 냄새 좋아요? 응 입는 향수라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왔나? 좀 많이 보여주셨던데? 오징도 있던데? 과연인데 아직 과연이 이거 진짜 몰랐어 달아가면 그 냄새 나? 뭐? 과연이 이거 나랑 강망이 있는데 내 몸이 오래면서 냄새나? 땀 냄새 나는 좋은 냄새 나잖아 바디워시로 하고 샴푸를 하는데 그때는 뭐? 냄새가 좋으면 좋아? 응 야 샤워 두 번 한 줄 알았던데? 진짜로? 야 몇 개 왔던데 이거? 저기 봐봐 좀 말렸어 내가 못 봤는데? 아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갔네? 아 진짜 진짜 좁아 좋아? 아로토아 소리입니다 다리도 좀 뿌리 파이 이걸로.. 얘를 좀 꼬셔야 되는데? 구애인 춤을 한 번 쳐봐 구애인 춤을 한 번 쳐보라고? 구애인 춤으로 야 근데 진짜 좋다 이건 먹고 싶다 다음 친구 무슨 향이에요? 비누 좀 냄새나 거 같기도 하고 프라지아 향이라는데요? 좀 과하지 않은 냄새야 하니도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터질 거거든요? 24층이라서 못 걸어갑니다. 대단하라고요? 내가 어몽드 형님이냐? 향 좋은데요? 저도 뿌렸어요. 뿌려! 연예! 동생 기훈입니다, 형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형님. 왜? 이 형수야? 왜, 형님? 이거 꿈이야? 오늘 광고 들어왔서 맘에 뿌렸습니다, 얘네. 야, 광고 들어왔어? 경제? 뭐 내가 이거 사귀는 거야? 바로 투하송! 뭐? 형님들 광고도 잘 될 거 같은데, 광고 선생님이 있네. 딸미랑이도 섞였다, 형님. 손이 무슨 일이야? 야, 선배님, 여기서 좀 해라.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 보이좋습니다. 여기 설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 드릴 거 아닌가? 아이고. 사서 써야지. 설마 소감 좀 해라. 아, 선배님, 너 담배낭이 있는 거야? 아, 맞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심장적인 척 해보라고요? 아, 이거 뭐 묻으셨네, 여기. 휴대폰에. 휴대폰. 아니, 지금... 시청자 빠지시는 거 같은데? 아, 진짜 감소해. 아이고, 너 가릴까 봐. 나와라, 이게 비교되니까. 아, 뭐 우리 맨날 그렇게 산다, 임마. 아니, 이거 한순간에 꼴뚜기가 돼버려. 그리고 두꺼워. 명창, 뭉창. 슬로우, 슬로우 좀 섹시하지, 좀. 뭉창이는 살짝. 뭉창이는 살짝. 멈추지 않아도 알아요. 3, 2, 1, go. 2, 1, 5. 5, 5, 6. Músic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